오늘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오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오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영어, 중국어, 일본어의 약하긴 하지만 마음으로 다 알아들은 느낌이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박사 한번 보내주세요. 다음 곡 소개는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? 아까 우리 마크가 잘한ütọt 우리 마크씨가 아까 조금 전에 자기소개 할때 잠깐 제가 요즘 꺽기를 좀 타이밀는데 하하하하 판바 신고 판바 다신 날씨 깎이신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 레귤러 일레귤러가 꿈적인 내용이 많은데 이제 남은 두 곡이 꿈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다음 곡은 좀 악몽을 볼 수 있는 좀 그런 곡을 네 볼 것 같은데 약간 네 그런 무대입니다 어 소개하고 잘해주세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앞으로 딱 두 곡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안전 신경 쓰셔서 조심조심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소지 말고 자리에 조심히 앉아서 아름답게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맞춤 깎이 좀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팬들의 안전까지 생각해주는 우리 NCT의 약간 그런 무대 약간 그렇다는 다음 무대 바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